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합장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엇진만 스쳐도 전생에 500급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만나기 어려운 법석에 귀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한 명상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명상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명상을 하면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명상은 이러한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명상 체험 중에 얻어진 명상의 핵심 내용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상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둘째, 명상은 날마다 해야 하는 마음의 운동이다 셋째, 명상은 내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을 만든다 넷째, 일상생활 속에서의 명상은 현재를 완전히 살아가는 길이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멋조록 이 시간 이후로 명상을 통해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첫째, 명상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상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명상은 감정을 다스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해도 오만 가지 생각, 즉 감정의 십상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과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감정이란 바로 안, 입이, 설신의 즉, 눈과 코, 귀, 혀, 몸과 생각이라는 여섯 경계가 바깥 경계와 접촉을 하면서 작동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눈의 대상이 되는 모양 귀의 대상인 소리 또 코의 대상인 향기 몸의 대상인 이러한 감촉 생각의 작용인 사상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나지요 이 여섯 경계에서 좋고 싫은 모든 감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좋은 생각이 들면 집착이 일어나지요 집착이 일어나면 뭐냐? 갖고 싶어요 또 갖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만약 싫은 감정이 일어난다면 뭐가 나오겠지요? 미운 감정이 되고 또 미운 감정이 점점 커지면 뭐냐? 혐오를 넘어서 중호, 분노로 폭발해서 때로는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좋고 싫은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 이런 감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마음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마음이란 인연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이 마음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분이나 감정은 잠시도 멈춰져 있지를 않고 끝없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억지로 내가 좀 편안하게 하려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마음은 아무리 붙잡아 매려해도 아무리 붙잡아 매려해도 절대로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상맛처럼 날뛰는 이 감정과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은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매 순간 감정과 생각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흐르는 마음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만히 두면 돼요 이때의 핵심은 뭐냐 바로 내 마음이 좋고 싫은 분별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은 바로 이 분별과 집착심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흔히들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감정은 바로 분별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즐겁고 행복해지기 위해 돈도 벌고 취미생활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내구지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고통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정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 기본은 바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루에도 수백 번이 넘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오고 갑니다 바로 이 감정을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별심으로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니 좋은 마음보다는 고통과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늘 분별과 차별 얼코 그름의 바다에서 시시비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에 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한 행복에 대한 정의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고 어떤 이는 승진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행복이고 또 어떤 이는 가정의 평화가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괴로워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찰나일 뿐 그 행복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 번 좋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생활 속에 푹 절여서 괴로움 속에 허덕이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분별하고 간택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불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고 간택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 자리여 성불의 자리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면 하답으로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이것이 바로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이렇게 시시비비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마음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감정은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와 면역체계와 직결되어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그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상승이 되어서 우리의 면역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 사랑과 감사 행복과 같은 감정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교감신경이 상승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장박동수가 정상화되고 온몸이 예환이 되어서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최근에는 면역체계의 닌프구 수를 증가시키는 미국에서는 꿈의 항암치료제가 나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맞춤형 NK 항암치료제 NK라는 것은 내추럴 킬러라는 항암치료제예요 이 항암치료의 가격은 뭐냐 무려 25억이라고 하는데 이 한방주사만 맞으면 모든 암이 다 없어집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25억이라는 것을 호흡명상만 잘 알게 되면 이 25억의 항암원인의 치료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분별심만 버리고 호흡명상만 잘해도 이러한 닌프구 수가 증가를 하니까 우리는 굳이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최고의 명상 항암치료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몸의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편안하게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선다일미요 신심이료입니다 몸과 마음은 둘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절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고 또한 몸으로 마음을 다스려 마침내는 몸과 마음의 모든 분별심과 나아가 일체 대상과 시공간의 분별심을 모두 여의는 것이 바로 선이요 명상입니다 인간이 부처여 위대한 이유는 바로 자기의 마음을 내 스스로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름길이 바로 선이요 명상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깨치는 것입니다 몸의 단련을 통해서 마음이 가다듬어지면 그 마음으로 다시 몸을 추스리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수련은 개별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 단련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제대로 가다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몸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과 마음 둘 다 열심히 수련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망견을 쉬라는 망견이란 번뇌를 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들 망견이란 진리에 바로 어긋나는 잘못된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선 진리에 어긋나는 인과에 어긋나는 잘못된 생각인 망견을 먼저 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좋은 만큼 나쁜 것을 만들어내고 나쁜 것 또한 그만큼의 좋은 것을 또 만들어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반대가 하나가 생겨서 인과의 갑으로 인해 괴로운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일이 일비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좋다 싫다 하는 이러한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오 명상으로 하는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내 업의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마음을 흐르는 물처럼 들여다보면서 감정에 끄달려 분별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명상은 마음의 운동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길러져서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 근육도 튼튼하게 단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 근육은 어떻게 키울까요? 네, 마음 근육을 크고 탄탄하게 키워주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명상입니다 마음 근육 운동이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면 무한한 정신력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집니다 마음 근육이 명상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몸도 편안해져서 온갖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특히 통찰력이 아주 예리해져서 남다른 그 집중력과 창의성이 몇 배로 증가됩니다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아령의 무게에 따라 근육이 더욱 발달하고 강해지는 것처럼 마음 운동도 훈련이 쌓이는 만큼 통찰력과 집중력, 창의성의 근육이 점점 더 강해져갑니다 그 결과 뜨거운 열정과 신념 그리고 굳은 의지가 생겨나서 두려움이 거기에서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몸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죠 몸의 주인은 바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마음의 근육이 강하고 튼튼한 사람은 마음 근육이 약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지혜롭고 강인합니다 그렇다면 마음 근육, 운동, 명상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명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은 오직 내가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마음 명상을 이렇게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마음 근육이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육이 커질수록 나는 담대하고 강일하고 지혜로워집니다 내 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마음이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나의 주인이며 주인공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그리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을 키우고 살리는 우주공간과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생명력을 자각하면서 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명상 즉 마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체험을 마음 운동 체험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에 그걸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명상은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뭐냐 바로 나의 습관이 내 인생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다름 아닌 습관에서 시작되고 습관에 의해 하루가 마감됩니다 이 습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산책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늦잠을 자고 나쁜 음식을 먹고 틈만 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화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은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나의 작은 습관이 하나의 카르마 업이 되고 나의 전체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에 가면 선수경을 우리가 독승을 합니다 그 첫 구절이 뭐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술이죠 우리는 그 뜻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마술 부리는 것처럼 뭐가 나타난 줄 알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 바로 업 즉 잘못된 습관을 수리수리 산스쿠리터예요 수리수리라는 것은 뭐냐 집수리 옷수리라면 깨끗해지죠 아리랑이 여러분들 불교 참불가 제 1호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리랑 아리랑이 뭐냐 나자의 이치자 나를 다스릴 줄 알으면 고통과 고뇌로부터 벗어난다 그의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쓰리쓰리랑 쓰리가 뭐예요? 가슴스리고 아리구는 뭐예요? 가슴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쓸 줄 알면 그런 아리고 쓰리는 인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우리의 말도 이해하려고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리하면 깨끗해지듯이 거듭거듭 몸과 입과 생각은 신구이를 깨끗이 수리라는 것이죠 마하수리는 크게 깨끗하게 수술이 좋아져서 사바하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재미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수리수리를 외우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해 습관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일리엄 제임스는 질서를 습관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흥미로운 그러한 분야에 뛰어들어서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일상의 하나의 행위가 매일매일 모두 좋은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훌륭한 예술가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설저히 지켰습니다 그것이 몸에 뵌 습관이 되었죠 차이코프 스키는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같이 두 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저섯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오후에는 달리기나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은 자기만의 규칙이자 질서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습관을 이리한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한 방울에 물을 쉼없이 떨어뜨려 커다란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라는 항아리에 어떤 물을 떨어뜨린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좋은 습관은 성공으로 나쁜 습관은 나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고 가버립니다 명상하는 습관 남을 배려하는 습관 소통하는 습관 정리, 정돈을 잘하는 이러한 습관 등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술 마시는 순간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 화를 거듭거듭 잘내는 습관은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발목을 꽉 잡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굳어진 습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습관들이 하나 둘 모여 자신을 이루고 있으며 그 습관들이 자신의 인생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자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몸에 뵌 습관은 쉽게 바꿔주지를 않아요 쉽게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도 이것은 나쁜 습관인 줄 알고 있지만 한 번 굳어진 습관을 변화시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기상시간을 30분 앞당기겠다고 개심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 보여야 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나쁜 습관 혹은 작은 허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치리라 하여 가벼이 여긴다면 쌓이고 쌓여서 난 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습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냐 강한 의지력을 필요하고 있어요 이 내라는 것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려고 스스로 통제를 합니다 따라서 통제하고 있는 이 내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속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습관은 반복된 습관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버리려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는 거예요 보통은 21일, 49일 정도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명상을 하면 뇌를 설득해서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쩌다 한 번씩 명상을 하지 말고 최소한 21일을 지속적으로 명상을 하면서 내의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넷째, 차를 마시고 선 명상을 하는 것은 뭐냐 현재를 온전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소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똑바로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이 바사는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죠 알아차야죠 우리 중생들의 시간 개념은 어떻게 되냐 과거와 현지와 미래로 이렇게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대로 지나갔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후가 다음 이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돈오 돈수여 말로 깨닫는 현장에서 그대로 깨서 이 습관을 없애버린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항상 지금 우리에게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가상의 시간이오 상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도 나에게로 오는 순간 한순간 또 현재가 되어버리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 얼마나 묶여 살고 있습니까 또 아직 오지 않는 허상의 순간을 미래를 우리는 또 살고 있어요 마음의 이 습성은 과거로 달려가 불쾌한 기억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또 미래로 달려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합니다 난 중엔 행복할 거야 난 중엔 별 볼일 없는 거야 난 중엔 건강할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못하면서 뭐 건강하긴?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는 없습니다 행복도 건강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명한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과거심도 불가득 현지심도 불가득 이런 말씀하시지 미래식 과거심 그러니까 과거심도 없고 현지심도 없으며 미래심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지금 열심히 하라는 의미예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을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실로 행복하고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제의 일은 어제의 오늘의 일은 오늘의 내일의 일은 내일의 일에 맡겨버리세요 과거의 시간에도 미래의 시간에도 매달리지 말고 여기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존중하고 인정을 한다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삶의 만족도가 아주 크게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스님이 말한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뜻으로 매 순간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자신이 팔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것이 바로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삶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 즉 명상은 여기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현존의 생활 바로 지혜입니다 법에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곧 마음이 부쳐요 죽심시불입니다 단지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좋다 싫다 사랑한다 싫어한다 이런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두에만 또 매일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번뇌망상을 다 떨쳐버릴 필요도 없어요 번뇌망상을 내가 떨쳐버려야 되겠다 하는 건 그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과 조작과 시비가 없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심과 불안과 근심에 스스로 사슴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과 시비만 버리면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물 흘러가듯이 그냥 두면 됩니다 매주발 거주발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댐이 아니리야 마음이 곧 법이고 마음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등불로 삼고 법으로 등불을 삼으라는 자등명 법등명을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에요 자등명 법등명 즉 자신이 청정함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깨달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속성을 보는 것이에요 적정 요요한 가운데 끊임없이 작용하고 끊임없이 작용하면서도 또한 적정 요요한 것이 이 마음짜리입니다 이 마음의 속성을 모르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끝없이 생기지만 인연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 고요하다 시끄럽다 분별할 필요가 없고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잘못 알고 있어 그렇게 말미압는 것입니다 모든 상대적인 것을 진실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편견으로 말미압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배우고 익힌 지식과 습관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는 채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르냐 그러냐 하며 끝없는 득실 시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성과는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리하여 명상을 통해 마음의 눈이 깨어나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을 하지를 않아서 즐겁고 슬픈 고통의 악몽은 자연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고 선명상을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똑바로 보라는 불혈용 같은 가르침임을 가슴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호흡 명상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유한 명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40분 동안 행복했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명상은 일반 호흡 명상과는 달리 호흡을 중간에 멈추는 지식 호흡을 활용한 건강 명상법으로서 이 명상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차 안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일상 중에 늘 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호흡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숨을 더욱 고른 후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목과 배를 거쳐서 단전에 이르러서 숨을 멈추면서 홀수로 하나 하나를 할 때는 딱 1초예요 셋 다섯 일곱 아홉 열하나 열셋 열다섯을 마음속으로 샌 후에 들어 마실 때보다 두 배로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기를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 지식 호흡 명상은 많은 양의 산소를 몸에 공급함으로 기본 명상보다 두 배 이상의 산소 양을 몸에 공급하게 됩니다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생을 받은 세 분의 논문 내용을 보니까 질병과 산소라는 주제인데 모든 질병과 암, 치매, 노안은 산소 결핍에서 온다는 내용입니다 명상의 기본은 뭐죠? 호흡 명상이죠 호흡 명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호흡이 흐트러지면 명상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명상이란 마음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마음을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만 행복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행복은 바로 적립되어가는 저금통장이나 주식이나 금고 열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보자고 하는 것은 별 볼일이 없어요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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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